오늘은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반려견을 독살할 수 있는 5가지 독성물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슬픈 소재인데요. 보호자가 조금만 조심을 하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반려견이 독에 중독이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도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몰려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은 내가 조금만 주의를 했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의 반려견은 천성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음식이든 아니든 먼저 입에 넣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반려견들이 어떤 독성물질을 섭취하고 중독이 되는지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TOP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P1 보호자의 약과 약물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라고 합니다. 저도 조심한다고 하는데 집에서 가끔 약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반려견의 중독사고의 대부분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일반의약품 그리고 보호자가 처방받은 약을 반려견이 먹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항우울제, 타이레놀 그리고 소염진통제가 포함된 처방약이었다고 합니다. 보호자가 처방받은 약들은 반려견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반려견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반려견 입이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약을 보관하셔야 하고요. 잠긴 약 상자통의 일반의약품과 처방약을 보관해야 합니다. TOP2 보호자의 음식 특히 초콜릿 우리의 반려견은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의 음식을 자주 섭취하여 보호자를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음식 중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하는 음식이 바로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안전하지만 반려견에게는 매우 유독한 음식입니다. 초콜릿, 특히 다크 초콜릿에는 테오브로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테오브로빈은 반려견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카페인의 일종입니다. 우리의 반려견은 초콜릿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이 조심성이 없어서 먹다 남은 초콜릿을 아무데나 두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아이들이 다 성장을 했다면 괜찮지만 아직 어리다면 초콜릿을 먹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TOP3 해충을 없애는 살충제 반려견은 종종 보호자가 설치해 놓은 스프레이 살충제나 미키 형태로 된 살충제 등을 먹습니다. 일부 가정용 살충제는 반려견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을 합류한 유기화화물인 유기인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기인제는 종종 장비꽃 등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살충제입니다. 유기인제 유형의 살충제는 반려견이 소량 섭취하더라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해충을 없애는 살충제 제품에 반려견이 접근을 못하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TOP4 질을 비롯한 설치류를 없앨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살충제 살충제는 질을 죽이는데 쓰는 독약입니다. 반려견이 살충제를 섭취하게 되면 경증 증상에서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통제되지 않는 출혈, 뇌의 부종, 심부전, 발작,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살충제가 위험한 것은 해독제가 없어서 반려견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쥐약을 먹고 죽은 쥐를 반려견이 먹게 된다면 독약에 중독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산책할 때 죽은 쥐를 발견하시면 그냥 도망가십시오. 그리고 반려견이 접근할 수 없는 매우 안전한 장소에 쥐약을 보관해야 합니다. TOP5 건강보조식품과 비타민 많은 보호자들이 건강을 위해 건강보조식품 및 비타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에게 조금 나누어주는 보호자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주셔야 합니다. 비타민 C, K, E와 같은 일부 비타민은 반려견에게 안전하지만 철, 비타민 D, 알파리포산과 같은 다른 비타민은 반려견에게 유해한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무설탕 종합비타민에는 반려견에게 유독한 자일리톨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식이보조제와 비타민을 반려견 입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반려견이 독에 중독되어 죽는 TOP5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반려견 사고는 정말 찰나에 발생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5가지는 미국에서 정말 자주 일어나는 사고라고 합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반려견이 행복한 그날까지 함께 손을 잡고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기도의 대표기아빠라고 자부하는 짱한감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